딱 나가는 거지. 여기 진짜 지하 벙커야? 그러지 않을까? 전쟁 때 진짜 썼던 거일 것 같아. 어머, 여기 또 사진 촬영 금지다. 어머! 사진 촬영 금지라고 하면 약간 진짜 중요한 장소 같아서 좀 무서워. 그러니까. 들어가 볼까요? 네. 전킬가 진짜 많네. 진짜 벙커다, 그냥. 질회래요. 여러분 저 질회를 조심하세요. 네. 어머 진짜 지뢰네? 나 이런 거 진짜 처음 봤어 어떻게 내가 지뢰를 대전차 지뢰? 여기 진짜 어둡네요? 조명을 해서 이 정도겠지? 내 생각보다 더 어둡고 우와 이거 뭐야? 근데 여기가 진짜로 썼던 벙커잖아요 한 번 더 어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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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어? 이렇게 보았는데 아 DMZ의 생생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사진 속에 DMZ에 얽힌 과거와 현재의 감동의 대화 우와 신기하다 도시락도 있어 오 신기하다 어머 이제 끝인가 봐 출구야 출구 아쉽다 오 오 네 아멘 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